아...몇 시야 일어나야겠다. 으아...이...발...아...아...아...아... 하이발...허리 요추의 통증입니다. 특히나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직장인분들이나 공부하시는 수험생들, 학생들 전부 다 통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의 통증의 원인은 운동 부족이에요. 운동 많이 해서 생기는 만성통증 빼고는 여러분들 다 운동 부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걸어 다니게 되면 우리 몸의 몸무게라든지 아니면 걸으면서 생기는 부하들이 다 전신과 특히 다리에 퍼지지만 앉아 있게 되면 그대로 모두 다 요추해 가도록 돼 있어요. 게다가 이제 게임 같은 거 하시거나 아니면 모니터에 집중하시는 이런 직장인분들, 학생, 일반인 모든 사람들이 허리가 앞으로 가게 돼 있죠. 혹은 고개를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즉 허리도 아플 뿐더러 목도 아플 뿐더러 자세 변형까지 옵니다. 자 그러면 쉽게 이 자세로 인한 문제는 뭐를 고쳐야 되죠? 운동 게다가 올바른 자세입니다. 처음엔 무조건 자세가 선행이 돼야겠죠. 고개가 항상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올바른 자세를 해주셔야 돼요.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운동에 대해서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허리가 아프시면 첫 번째는 코어가 강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걸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근육들이 등근과 허벅지가 있겠지만 코어, 복지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운동은 할로우 포지션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드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말왕 할로우 포지션 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누우시면요. 저처럼 요추가 뜨죠. 손이 들어갈 정도로 뜨면 다리만 살짝 오르세요. 오르면 요추가 어느 정도 눕게 돼 있습니다. 땅에 붙으려고 그러죠. 하지만 이것으로는 운동이 안 돼요. 가슴 모으시고요. 날개뼈와 땅이 닿지 않도록 견갑골이죠. 올리시면 자연스럽게 복지근이 수축이 되면서 요추가 땅에 붙으면서 복압이 형성되면서 굉장히 안전하고 효율적인 복압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1분 목표를 하세요. 다리 벌리시고 손을 귀 뒤로 바나나 모양이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운동 스트레칭 요추의 부담을 줄이시게 일어나시고 깍지 끼시고 쭉 펴주세요. 하지만 이때 허리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수축이 되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요추 즉 요추를 방대방향 아까처럼 할로포지션 그 자세처럼 쭉 올려주시면 돼요. 하늘 높이 다라다라다라 깍지 끼시고 좌우 좌측 우측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몸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저처럼 전반경사인 분들은 골반이 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보세요. 제 체형이 어떻게 변해요? 엉덩이는 뒤로 배는 나오게 되죠. 즉 저처럼 전반경사이신 분들은 제 골반을 기준으로 X로 표하면요 늘어나는 부분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복직근과 대퇴 이두는 약해져요. 하지만 후반경사이신 분들 골반이 오히려 뒤로 돌아가는 것 X자로 했을 때 척추기력근과 대퇴 사두가 약하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 전반경사 있으신 분들은 복직근 대퇴 이두 수축력을 길러주셔야 되고 대퇴 사두 그리고 척추기력근을 이완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후반경사이신 분들은 복직근과 대퇴 이두를 이완시켜주셔야 되고 반대로는 대퇴 사두와 척추기력근의 수축력을 길러주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간단해요. 걸으세요. 강아지 데리고 20분 산책하세요. 부모님과 손잡고 20분 산책하세요. 여자친구가 지금 여름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산책하세요. 자전거 타세요. 친구들과 축구하세요. 반드시 서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하세요.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100이면 100 요추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초적인 발걸음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직장인분들과 수험생 여러분들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고 취미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몸이 점점 약해지고 약해지고 약해져서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힐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자그마한 운동부터 시작해서 기초적인 자세를 교정시켜서 나중에는 더 좋은 운동을 할 수 있고 더 건강한 삶을 살길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랑이었고요. 로우 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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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